우린 한 배를 탄 동지야? 증거를 인멸하란 말씀인가요?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 뭐라고? 모든 게 정황증거일 뿐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자백을 해줘야 하는데 방법이 있기는 한데 고용수 의심 많은 인간이야 고용수 같은 인간은 심어놓은 편도 많지만 적도 많아 원하시는 대로 변호해드리죠 할 수 있겠어? 법이요 그 법이 고용수 잡을 수 있겠죠?